안녕하세요. 저는 NFBG의 사이드나우스입니다. 오늘 언급할 파워포인트는 바로 사수자리가 발휘하는 영향입니다. 이번은 정치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정치를 보통 좌우로 나누기보다는 저는 좌우를 하나로 보고 그리고 저는 숨겨졌던 천문의 구조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조 때는 지구의 관점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시간과 별자리의 위치로 분석해서 기록한 천구자표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느 날에 A의 별자리에 겹쳐서 1년 뒤에도 같은 날에 겹친다면 그것을 회귀년이라고 불리우고 반면에 태양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A의 별자리에 겹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항상 연애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준으로 황조 때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곧 언급될 정치인의 최생익자를 별자리에 대입한다면 천칭, 전갈, 사수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별자리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대통령의 별자리에는 전갈자리와 천진자리인데요. 천진자리의 어원은 전갈집계, 주바나가 어원이기 때문에 전갈자리의 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갈의 새끼 관리와 교미를 박재현 대통령의 활동으로 며사한다면 우선 경제성장과 독재를 며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까지도 며사한다면 그것을 경제성장하면서 일어났던 국민적인 희생과 그리고 독재를 하면서도 일으켰던 민주화 탄압으로 봅니다. 자, 그리스 신화를 보이게 되면 전갈을 화살과 활로 대비하는 켄타우루스와 케이론이라는 사수자자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이 박재현의 별자리를 대응하는 이 4명의 대통령과 후보가 있습니다. 자, 각각 사수자리 대통령마다 이 심장, 꼬리, 입이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을 천문적으로, 천문적으로 그리고 전갈 특징대로 나누어서 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김완성 정부 시기 때 진짜 사고, 공화구처럼 각종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일어났던 사건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바로 군부 세력이 이끌었던 경제적이고 산업적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재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저는 김완성 정부 때 이러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박정희의 전갈자리의 핵심적인 심장, 안타레스를 공격했던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튼 그가 체험했던 1993년이 개윤현 검보검, 즉 검의 칼련인데 이게 아마 같은 일에 일어났던 하나의 해체를 검으로 숙청했다고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명박 정부 측에도 이 적극적을 상징하고 그리고 군사적이고 집단적인 대립이 대응 사건으로서 공통점인데요. 그가 체험했던 2008년 무임연 병력화는 둑이 무너지고 급한 물결을 흘린다의 의미대로 상황이 급반전이 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김원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 시기 때 일어났던 공통점을 한번 묘사를 해보게 된다면 바로 북한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기 연체 패턴에서 비슷한 패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임기 2, 3년 차에는 대형 사고가 하 5건이었다면 4년 차에는 불법적인 침입으로 일어난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금융과 산업 위기가 11년 주기로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임 조정에 안경을 썼다는 것인데 초반에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적 문제를 회피했다는 것인데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첫 번째의 투자회사 BBK 사건을 회피해도 두 번째 사건에 다섯 사건을 회피하지 못한 걸 봐서는 아마 공개된 법적 문제를 딱 한 번만 회피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금융산업 위기에서 이게 11년 주기로 금융위기가 일어난 걸 봐서는 아마 이게 태양 숭비를 했던 사수자리와 그 사수의 화살과 화를 뜻하는 이 구의족 이 한반도의 조상을 암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특히 이런 두 번의 경제 위기에 대한민국에 해당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 자 김영선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한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진짜 초반에는 안경 안 썼다가 후반에는 안경을 썼는데 반대로 물병자리 시대에서는 실시 시대에서 이 두 명 후보가 우선 윤석열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처럼 임기 말기에 안경과 백바머리를 한다면 반대로 이재용 후보는 이 두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대통령과 다르게 안경을 썼다가 후기에는 안경을 벗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경제를 막대한 지원을 빚적으로 구성한다인데 김영삼 정부 때 한 투자활동 지원의 강화와 자금 투입과 그리고 신축적인 통합관리와 물가 안정까지 포함한 신경제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밑줄 치인 세 가지는 외화를 쓸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자식하다가 외체를 무방비하게 확정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근데 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에 결맞게 4년 뒤인 IMF 직후에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외체가 불과 2천억 달러로 육박한다는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만큼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정책의 발표가 된지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은 진짜 외환위기 때문에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에 가서 구제금을 요청하고 그리고 진짜 갚기 힘든 2천억 달러의 부채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에도 친기업 정책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악성 부채가 늘어난 여러 정부 기업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게 곧 부지 사태로 벌어지게 되었다는 파이런스 타임즈가 지지하게 되었죠. 아무튼 이 두 명의 대통령이 막간 경제적으로 하면서도 이 빚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참 이것도 정말 희한하게 비슷하게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수자리 후보들의 경제정책이 왔는데 얘네들의 공략을 보게 된다면 주로 과거 두 명의 대통령의 경제정책처럼 막강한 지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과거 두 명의 대통령처럼 임기 막판에는 경제적 위기가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물병자의 시대를 맞이해서 물고기 날이 시대에 두 명의 대통령의 결과를 다르게 하는 아마 성공으로 이끌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대 선거 이 21 숫자가 이게 주로 부정적인 것에 부정적인 것에 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여러가지 사례를 봐도 이게 진짜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에 진짜 21 숫자가 연관이 되어있어요. 참 이것도 희한해요. 근데 이게 선거 선거에서도 이게 이 두 명 후보에게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 명 후보가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러한 원인이 발생했던 것은 아마 오해 전부터 비밀스럽게 진짜 활동하는 패권의 관점이 나아는 상황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인 후보 정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했는데요. 입 즉 음식과 숲을 섭취하고 호흡하는 신체의 요소인데 근데 이것에 걸맞는 인신 제사와 제천 행사 그리고 지금의 생명공학과 정보 기술 즉 수많은 사람들 감시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기술까지 3개가 총 3개가 합쳐지게 된다면 이것도 결국 선대적인 생화학 테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 분석하게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수자리 후보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이 바로 금박금의 해입니다. 즉 금을 체발으로 금을 낳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아마 황금시대를 개막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페르시아의 왕자별과 고정궁 그리고 4가지 계절에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자리가 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의 황두대에서도 이 동선 안목으로 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12개의 황두대를 이 연도로 한다면 이 연도로 대입한다면 이것은 대년입니다. 즉 총 25,920년으로 대략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각 배절마다 대략 2160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의 세대는 황금, 은, 청동, 철인데 철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황금의 세대로 회개하는 그 암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거리자리의 문서 영업한 위기백화에서는 현지의 세차운동으로 330도에서 0도의 배자리 즉 360도 배자리는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환경구간이 뒤로 물려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구간을 수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330도에서 360도 즉 영두 배자리는 물병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물병자리가 기존의 대년과 새로운 대년을 기존의 대년을 끝내고 새로운 대년을 시작하는 배자리이기 때문에 인류 세대의 네 가지의 물질을 대입한다면 골드, 실버, 브론즈, 아이언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왕자의 게임에서 윈터에이스 커밍이라는 문구를 썼던 것도 아마 물병자의 시대의 개막을 전 암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요즘에 이 입에 관련된 이 독극물 사고와 식중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노커뉴스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 독극물을 쉽게 구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던가 아니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고 한결의 기사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이러한 독극물 테러트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렸죠. 자 그래서 이 최근에 일어났던 생수부 사건에서 범죄자가 범죄자 집에서 세 가지의 물질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물질이 바로 인체에 뇌와 장기 이를 비롯한 신체에 장애를 안겨주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뇌 손상이 일어나는 원인도 독극물질이 해당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산소 부족도 기존의 로테롱, 시안 화물, 올리브마이신, 안티마이신 A, 벤트로브레이신 등 일산화탄소가 해당한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신경전달물질은 우리가 뇌에서 생각해서 이 신경전달물질로 마음대로 자기 신체를 활용해서 되는 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까지 잘못 활용이 된다면 수마 사람들의 신진, 뇌사와 정신을 위협할 가능성은 바로 고혈압을 일으키는 아셀질코린과 노르에핀, 뇌피론을 잘못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신경전달물질까지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신경전달물질을 그 평파적으로 유타 수마 사람들에게 보내서 신경호량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자 보이지 않은 세력들이 생화학 세례를 일으키는 이유는 아마 바이오테스트 일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선 지금의 바이오 기술로도 말초신경기를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신경전 유론을 복구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금융자본적으로 수많은 이익을 얻고자 작정했다면 바로 피해자들을 나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양성할 것인지 관해서는 아마 VX 독성 즉 VX가스로 자율신경계와 생리활동을 파괴해서 경력활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동화사이언스 기사 기사에서도 뇌독과 신경독 혈액톡을 혈액톡을 일으키는 이 세가지 물질을 수많은 사람들이 유포해서 상단에 이 치료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더 봅니다. 물론 조교 본다면 병주고 약주고 병주고 약주고 이고 납불본다면 테스트를 당하는 거짓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서도 이 인공혈액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혈액 오염과 그리고 치료에 치료에서도 혈액을 교체하던가 아니면 정화해서 다시 투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적혈구에도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아세트콜린에스토라이제와 콜린에스토라이제인데 이것에 관한 억제요소는 색상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바이오테스트 또는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증보하기 위한 피해자 양성을 피해자 양성을 하면서 인공혈액까지 투입된다면 이것도 결국 혈액 교체와 복구 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저는 활용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테로를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존하고 결직하는 기능으로서 눈과 장기 세포의 장애를 얻게 된다면 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인공적인 눈과 장기 세포로 교환하거나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핵심적으로 간추리 기술을 보시면 이 눈과 장기 세포를 인공적으로 인공적으로 개발해서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순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까지 안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뉴런 뇌의 전기신호를 뇌에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바이오텝을 장작해서 양력 컴퓨터로 이루어진 가상색으로 영혼을 디지털화시켜서 넣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헤러드 경제기사에서는 뇌에 의해 혈관과 세포를 배양해서 마이크로 수준의 집집에 기반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뇌에다 장작해서 주인 물질까지 실시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중화일보 기사에서도 이 127 큐베트 이글 프로젝터를 단약한 IBM이 양력 컴퓨터를 내놓았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성균관계와 케이스트 연세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유럴링크가 유럴링크가 이 뇌에다 컴퓨터 칩을 이득해서 이 뇌에 일어나는 전기신호만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머스크가 내년에 사람들에게 뇌에 칩을 이득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인드 업로딩이 실현을 해야 된다면 결국 뇌에다가 직접 컴퓨터 칩을 박아서 그 영혼을 디지털 확인시킨 다음에 메타버스 앱 제펠토 메타 로버스 로버스 아 이 프렌드에 사람들 영혼을 투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왜 한반도인들을 공격하는 이유와 그리고 대상은 누구인가는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대로 어 이게 적극적인 젊은 층을 아마 타겟으로 삼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총 5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잠재적인 토천미를 제거하고 핵심 요지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것이라면 4차 사업을 키우면서 핵심적인 요소로 메타버스를 확산시키는 것이고 또한 비대면 구조까지 정착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군대를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행군을 도입한다면 도입하고 그리고 감시와 통제로 완벽하게 사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여론들을 공포의 가치가 만들어가지고 토착 인구를 분단시킬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피를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5가지로 저 묘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반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게 바로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을 건드려서 대륙적으로 본세를 해서 쉽게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에 투입해서 키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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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러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인을 주로 주변 지구로 분산시켜서 황인 이의제의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이 진출한 동남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세가지로 연결해서 즉 경제 인프라를 컨트롤하면서도 자기의 컨트롤하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에 배기인민자로 투입시켜서 바로 한반도의 산업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한반도의 인구가 혼혈을 맺어서 혼혈자로 혼혈인으로 동아시아와 그리고 중간아시아까지 진출하려는 그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개를 세가지 등본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게 물류 거점으로서 한반도가 이 유럽과 미국의 중심 지점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의 이동을 묘사하게 묘사하게 된다면 한반도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얘기고 그리고 베리해역과 연결된다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한반도에다 물류를 공급하고 한반도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해상 인프라를 함께해서 즉 막대한 수요층이 있는 남쪽의 그 지역에 공급시켜서 경제규모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도 이 국제적으로 연결된 이 인프라가 제시가 되고 계획이 세워지면서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 한국 기업도 동남아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과 일본을 점령하는 일요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또한 한국 프로그램에 진출하는 외국인들도 서서히 많아지고 있죠. 특히 2010년대에는 외국인 프로그램이 총 6개가 있었지만 반면에 2020년대에 들어선지 1년 만에 총 4가지 프로그램이 나와서 과거 2010년대의 프로그램의 개수에 가깝게 된거에요. 그래서 2020년대는 과거 2010년대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점차 많아질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4조절의 정치를 마치고 우리가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다른 별자리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주로 천안원장 자리와 정갈자리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식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유무선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썼다면 박재현 대통령은 5.11 사태로 정권을 잡은 뒤에 유무선 정부의 계획을 실행해서 경제성장에 이끌어냈고 정세균 후보가 한 2년동안 민주년 대표로 있었을 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서거하는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 최재형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해서 선거 활동을 했지만 민주년 후보에게 패배당했죠. 자 아무튼 이러한 정치적인 구조가 주로 정갈자리가 주도하고 천연자리가 즉 정갈자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총 3차일이나 일어났다는 점을 본다면 아마 정치적으로 비밀리에 활동을 해서 영향을 미치는 천문적인 세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 염소자의 자리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일어났던 내가의 사건들 중에 이 염두다리가 뜻하는 의미대로 대략 비슷하죠. 그래서 전문석 소리 행성에서 염두다리는 슬픔과 침울 차가움 유해성과 고난한 버티는 육체와 정신적인 인내 또한 토호성의 복귀가 각자 인생에서 일어난 중례사건을 암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참 김대중 대통령이 재미있었던 시기에 대략 비슷하게 4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아마 그 비밀리에 활동하는 세력이 나은 결발물과 지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왜 하필이면 사수자리 사수자리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왜 우리나라에서 대형의 인적 피해가 왜 나는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고인들이 있는데 왜 고인들이 한반도에서 많을까 서서 문화의 고인들 젊은 한반도에서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들 자체가 주로 대사당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샤머리즘과 천문에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재정일치와 신당조치에 연결되었는데 이게 인신제자까지 연결되었죠. 그래서 고인들 많은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별자리가 있다는 것이 연구자료에서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도 누군가가 이 지역을 인신제자까지 할 정도로 죽음국에 직결된 제사장의 지역이라고 보고 인신제자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에서도 이 천문에 활용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세력은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의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선 배경이 하늘이면서도 태양과 달 별이 묘사가 되어있죠. 특히 프리메이슨 그림에서는 한쪽 눈이 묘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 한쪽 눈이 묘사되는 이유도 제가 천문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스타 앤 크리젠트 즉 초생달과 금생을 음량 조화로 맞춰서 눈처럼 묘사를 했다던가 아니면 천상문형 열차 지도와 황둑들의 결합한 지도에서 태양괴도와 을하수 북극성 단순수력을 더하게 된다면 하나의 눈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항상 한쪽 눈을 묘사하고 그리고 주로 대중문화에서도 한쪽 눈이 묘사되는 것도 이것도 아마 천문을 은근히 이스터 애교처럼 숭배한다는 것을 암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마치 방금 전에 보여드린 초생달과 금성과 그리고 저 지도에서 눈처럼 묘사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오랫동안 미국의 대통령까지 해당이 되었었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도 프리메이슨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로스트타일드 가문 즉 전세계 금융을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도 다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특히 프리메이슨이 연계된 대통령들 중에서도 디모레이에 연계된 사람들이 총 4명인데 이 디모레이가 이게 젊은 남성을 위한 그룹이면서도 프리메이슨의 가죽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자 최근 그래서 브레이킬로니턴이 맡아졌던 90년대까지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에 해당된 경우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한 오랫동안 미국을 다스렸던 미국의 행정과 외교까지 담당 외교 그리고 금융까지 담당했던 진짜 거대한 세력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유럽에 시작된 것처럼 유럽에도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온 자료를 해석하게 해석하게 되면 프로파간드 뒤는 1877년 설립된 이탈리아의 그리엔 그랜드 오리엔트의 프리메이슨 로제이며 99년 뒤에 헌작이 철회되면서 이탈리아 헌법의 제18조의 비밀경제 금지를 유의하는 비밀스러운 반공 반소 반자파 사이비 프리메이슨 급지 우파세력으로 변화했다고 하고 또한 피투는 뜻대로 국가설 국가 그리미야 정보로 언급되고 또한 저명한 언론인 국회의원 산업과 군사 지도자를 포함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연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피투가 비밀스러운 변화 범죄 조직으로 변화된 다음에 밝혀내게 되면서 이 안점미라 사람의 주식을 주도하여 피투가 아래하이 미국의 정보국까지 개입된 의혹과 관계가 부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피투가 드러났을 때 피투의 관계가 주로 미국의 중앙정보국까지 연관되었다는 셈이에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미국에도 오랫동안 프리미엘트 세력이 지배해왔는데 근데 피투에서도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연관되었죠. 저는 그래서 프리미엘트 이 미국을 점령함과 동시에 프리미엘트 이 진짜 피투 사례를 피투 사례를 포함해서 다른 국가에도 진짜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조직을 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양성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대란수의 보고서에서는 P2는 국가의 공공생활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고 민주주의를 회전하는 계획에서 종종 결정적인 방식으로 국가기관의 올바른 기능을 바꾸는 것을 묘포했다고 말한다면 마시얼 테더리를 포함해서 소수의 보고서에서는 P2는 시스템 자체의 고유형 부분이라고 밝히죠. 자 그래서 이 P2 사례만 봐도 프리메이드 세력이 미국을 기점으로 한 전세계에 비밀스러운 세력을 만들어내었었고 그리고 이 프로파간다 뒤 이 P2는 단지 이탈리아에서 그냥 밝혀진 것 뿐이에요 근데 이 P2가 미국 중화정보국까지 연관된 것은 아마 미국이 프리메이드 미국을 지배하던 프리메이슨이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한 긴밀히 교류를 하고 유럽의 사회에서 자신에게 불리는 것들을 한 없애는 없애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이번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 어떠셨나요 제가 나름대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느라 예를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너는 정치를 좌우로 보지 않고 왜 하늘을 보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우선 정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인들은 선거 때 자기 자신이 더 잘한다고 말하겠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강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활동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강류나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뽑는지에 관해서 저는 비슷하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정규 유착이 되는지 아니면 해외 정보기관들이 각국의 행정에 드들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1996년부터 민주화 세력이 대거 정치에 진출하고 그리고 군부 세력들이 정치의 세주지 되었을 때부터 저는 이 정치에서도 문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문민의 시작이 문민의 시작이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게 다른 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애들이 그 정치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상황대로 움직여 나가면서 결국 좌우 대립을 통해서 저는 그 서로 간에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요 암튼간에 저는 정치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산업과 국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학살이 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잘 직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후원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 때 뵙겠습니다